안녕하세요. 색종이로 귀여운 토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으로 토끼 두 마리 접을 수 있습니다. 색종이를 X자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색종이 두 장이 돼요.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색종이를 이렇게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벌려준 후 아래쪽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꾹 눌러줍니다. 이때 세모의 가운데 선이 뒤쪽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접었던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끝까지 벌려준 후 아래쪽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세모의 가운데 선이 뒤쪽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위쪽의 모서리 끝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다시 뒤집어주세요. 이 옆쪽에 선에 맞추어서 뒤쪽 색종이를 앞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옆쪽 선에 맞추어서 뒤쪽 색종이를 앞쪽으로 접어줍니다. 위쪽에 이 색종이를 이 위쪽에 바로 접힌 선에 가도록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토끼의 귀가 될 거예요. 반대쪽도 이 첫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것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색종이를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반대쪽도 방금 접었던 것을 살짝 펼친 후 이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를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어줍니다. 양쪽 옆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선이 생기도록 분홍색 색종이만 잡고 이렇게 세모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일직선에 선이 생기도록 분홍색 색종이만 힘있게 잡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양쪽 옆 모서리에서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래쪽 색종이를 이 선까지 접어줍니다. 접었던 색종이의 끝부분을 작은 세모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아래쪽 모서리 다시 이 위쪽에 접은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선까지 가도록 접어줄게요. 위의 부분을 다시 아래쪽으로 조그만 세모모양으로 접어내릴게요. 색종이를 들어서 방금 접었던 부분을 토끼 얼굴 뒤쪽으로 껴 넣어줍니다. 토끼 귀 윗부분에 접혀진 첫번째 장을 이렇게 옆으로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맨 앞쪽에 있는 색종이만 펼쳐주세요. 그리고 토끼 귀는 뒤쪽으로 살짝 둥글게 말아줄게요. 토끼의 얼굴을 꾸며볼게요. 동그라미 하얀색 스티커에 이렇게 네임펜을 이용해 눈동자를 그려서 붙여주고 코 뒤쪽에 종이를 덧대어 검정색으로 색칠합니다. 짠! 완성이에요.